아 아 언니보니 이렇게 답답하다 언니아가 작년부터 어 이별을 겪어야 되는지 공방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사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인간으로도 언니가 마음을 채우고 살지를 못한다 그래 작년에 언니가 병구가 없었어 이동이 없었어 뭐가 서류에 조작이 보이고 이런게 자꾸 보인다 언니 사실은 신랑하고 헤어졌어요 작년에? 네 언니 한번 성만 얘기해 보셔 언니도 한국에 살기는 힘들어 사주가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못하는 사주야 생일 12월 3일이요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주인데 뭐 그리운 사람이 있어 남자가 있어 왜 이렇게 애달프고 한 사람 때문에 그런지 그 사람 때문에 언니가 울고 지금 지낸다고 그래 신랑 말고 누구요? 저는 남자를 많이 만나는 봤지만 제가 사실은 이 남자가 여섯 번째에요 이 남자가? 그치 한국에 살기는 어려우니까 여섯 번째인데 궁합이 좀 안 맞아요 언니가 만족은 못해 누구를 갖다 놔도 만족은 못해 네 절대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놓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몰라 지금 한 사람 언니가 좀 더 그리워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가 지금 그리워서 지금 밤마다 언니가 마음을 지금 내려놓고 못 살고 지금 있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네 짐승은 아닌 거 아니야? 짐승도 아니고 사람은 아닌데 제가 밤에 그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사실은 남편하고 헤어지기 전에 제가 농 안에다 숨겨놓고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갖고 나왔어요 근데 안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뭔데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셔도 돼요? 성기구거든요 아니 성기구는 뭐 살라고만 먹으면 여기저기 살 수 있잖아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 한국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저 저 웃음이 터져가지고 사실은 제가 실관광을 잘 다녀요. 환장하네 진짜. 실관광을 잘 다니는데 서양에 있는 남자들하고도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사실은 되게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사람들은 되게 작잖아요. 그걸 저는 체구도 작긴 한데 그게 너무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남들은 골프 여행을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만나러 다니는데 응. 저 같은 경우에는 실관광을 일부러 다녀요. 그런 게 있어요? 예. 큰 몸가락을 원하거든요. 미치겠다. 근데 왜 이렇게 몸을 꼬으세요. 내가 지금 웃고 싶지 않은데 자꾸 언니 몸을 자꾸 꼬으셔요. 처음으로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건데 처음으로 이제 보살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보살님이 눈을 못 보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양 여자도 아니고 동양 여자가 섹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섹스 관광을 다녔는데 미국 남자도 만나보고 일본 남자도 만나보고 홍콩 남자도 만나보고 방콕 남자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그냥 골프 여행으로 한번 갔다가 거기 신용품점 들어가봤거든요. 네. 들어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분은요. 네. 진짜 기똥차게 좋아요. 완전히 좋아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진동서부터 완전히 이 밑에를 혓바닥으로 간질간질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고요. 이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가 그렇게 연애를 해주는 남자가 없는데 그 기구에 한번 빠지다 보니까 그 기구가 사실은 딱 세계적으로 다섯 개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단종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그게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사천만 원짜리거든요. 사천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겨우겨우 제가 그때 품절될 거를 샀거든요. 뭐 명품도 저거 뭐야 저거 명품도 저. 아니 진짜 말문이 지금 막혀버렸는데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남자가 안 줘요. 농 안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남자한테 만족을 못 해가지고 밤마다 그거를 했는데. 언니 그럼 쫓겨난 거네. 들켰어요 그거 가지고 하다가. 저게 진짜로. 들켰는데. 집에 올 때 전화하고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전화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니 사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생긴 거야 나 진짜 미치겠다. 막 무지개색도 나오고요. 그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요. 미치겠다 진짜. 게다가. 막 따끈따끈따끈 나오고. 게다가 거기 남자 옆바닥처럼 붙었어요. 그치. 완전히 그리고 그 기드 쪽이요. 이렇게 돌아가요 해바라기 박은 거 마냥.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뺏겨가지고. 안 주는데 그가 없으면 사람한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티브한테 만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섯 개 만들어졌는데 품절이 된 상태라서. 다시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걸 똑같은 걸 살 수가 없어요. 뭐 돌아버리겠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 어떡해 진짜로 돌아버리겠네. 진짜 제가 돌겠다니까요. 제가 미치겠어요 지금 진짜. 지금 남자가 필요 없어요 전 가진 건 돈만 있거든요 근데 또 나갈 수가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언제쯤 받을까요. 아니 그럼 신랑한테 돈 주고. 갈라 그래 안 준대요. 못 주겠대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부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적을 쓴다 해도 안 줘. 그 사람이 지금 언니한테 마음이 이렇게 꼬라지가 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들어놓아. 지금 이 사람은 근데 요구 조건이 분명히 있겠다. 예? 요구 조건. 언니한테 조건이 있겠다고. 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언니가 지금 애 달아서 지금 연락을 하실 거 아니야. 그것만 받으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하실 거 아니야. 미친 듯이 하실 거 아니야 지금 언니 성격을 보니까 지금 지척도 장난이 아닐 거야. 제가 어느 날 갔더니 비밀번호 바꿔버렸더라고요. 바꿨기 지금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사가 이사가게 생겼다 이사가게 생겼어. 이사 갈 때 제 거 그거 섬기고 가지고 가요.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면 가져가겠지. 여자한테 쓰는 물건인데 그 남자가 뭐가 필요하대요. 아니 이제 언니한테 뭘 뜯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언니한테 그 배신감에 그 사람이 뭐 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내가 남자한테 미친 것도 아니고 그 성기구에 미쳤는데 뭐가 배신감이 생긴대요. 어머 내가 반대로 생각해봐라. 언니가. 내 신랑이 다른 거에 성기구에 그거 해 그럼 여자로서 자존심 상해 안 상해.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는 더 하겠지. 아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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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내가 남자한테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가 밥일을 잘해 주든가. 아휴 진짜. 아 밥일도 못하고 왠지 뻔데기 와가지고. 아니 올라가면 그냥 뭐 토끼처럼 싸고 내려오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거는요. 제가 한 시간 하고 싶으면 한 시간도 설정이 돼요. 설정이 되니까 전 두 시간 하고 싶으면 두 시간 할 수도 있고 그거는요 내가 식탁에서 할 수 있으면 식탁에서 할 수 있고요. 탁에서 할 수 있으면 탕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인간은요. 오로지 안방에서만 해야 된대요. 탕에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요. 치안하게. 그게 방수로 돼요. 그럼 진짜 언니 대박이다 진짜 내 여태까지. 상담을 해도 성기구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봤어도. 일렀께 언니가 짓. 초대박 내가 처음 봐온 거 같아 아니 어쨌든 그 사람이 요구조건은 분명히 할 거야. 그리고 아우 나 이거 이게 말문에 막혀버렸어 지금. 아니 보살님 잘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부랴부랴 왔는데요. 정말 그것 좀 찾게끔 좀 해주세요. 이거 굿 탄다고 해도 힘들어. 굿할게요. 그 사람 아니 굿 탄데도 힘들어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거 단종됐다고요. 단종됐다고 단종. 그거는요 다시 신제품이 안 나와요. 아우 딴 데서 한번 구해보세요 딴 데서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다섯 명밖에 안 사간 거예요. 저 사실 이거 1년도 안 썼어요. 아우 머리 아프다.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충전이야 뭐 다 되겠지. 근데 남자들은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얘는요 충전하면요 2년도 더 써요. 그러니까 충전용이라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찾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7월 정도 기다려봐 일단. 7월 7월. 7월이요? 가능해요? 괜찮아요 미친 거. 7월 정도 일단 기다려봐 봐요. 연락이 오든지 어떻게 얘기하든지 언니가 애가리 하든지. 그분하고 7월에 내가 만났거든요. 7월에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7월에 한번 올 7월에 한번 기다려봐 봐. 진짜. 일단 있어봐 나 지금 대화하다보니까 나 이상해 나 기주 기주 이상해 아유 지금. 아이고. 아니 진짜 찾을 수 있어요 7월에. 7월 정도 한번 봐보라고요. 지금 사월이 삼월이잖아요. 사 오 육 칠 사 개월 남았네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근데 하필이 왜 죽을 사야 해요. 응 사 개월 남았네. 아니 이상해 지금 내가 일단 정신과도 좀 가봐. 안 되겠어. 아니. 제가요 그거 없으면요. 하루도 못 참는데. 허 너무 힘들어요. 아직 여기까지 하세요 아유 내 지금 내 기가 이상해 지금. 잘 하세요. 아멘